파티를 써 영상 제작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야야야야야야 어! 야! 이겼다! 플라드 나랑 같이 놀자 틀어! 오! 아하! 런! 와우, 와우, 와우! 히힝! 하하! 와, 하트휠 자동차 멋진데? 내꺼, 내꺼! 같이 열어보자 그래 예, 예, 예! 여기 차가운 물이랑 따뜻한 물 필요해요 엄마한테 가보자 좋았어 엄마, 차가운 물이랑 따뜻한 물 주세요 알았어 와우 여기엔 차가운 물을 넣고 오케이 여긴 따뜻한 물 고마워요, 엄마 그래 컬러시프터 자동차가 많으면 더 재밌어요 이 컬러시프터 자동차를 여기에 넣어 지금까지 해본 것 중에 가장 차가운 물이에요 어, 봐봐 색깔이 변하고 있어 갈색이네 이제 보라색으로 변했어 색이 변했어 예, 우리가 해냈다 저게 뭐지? 이제부터 우리가 하트휠 시티로 가서 이걸 멈춰야 해 어서 가자 엄마한테 가보자 이거랑 그리고 호브라가 가장 멋진 것 같은데? 맞지? 가자 엄마 어? 새로운 하트휠 시티 장난감 세트가 필요해요 보세요 이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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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좋아 예 하이퍼브리지어택 하이퍼브리지어택 탄탄 버거 대쉬 슈퍼파이어 하우스 레스큐 워호우 오케이 얼른요 오케이 이제 하트 시티를 만드는 거야 좋아 예 이제 하트 시티가 완성됐다 다 먹어 지우겠다 난 여기 숨을 거야 아하하하 밥 어딨어 멈춰야 해 로브 블리츠가 도시를 공격하고 있어 자동차가 더 필요해 자, 가자 우와 하트에 자동차가 엄청나게 많은데 여기 우리 다 가지고 가서 경주하자 알겠지? 좋아 오케이 오케이 이제 여는 거야 좋아 그렇지 로브 블리츠가 도시를 공격하고 있어 우리가 이제 그들을 막아야 해 지금 어서 같이 하트 시티를 구하러 가자 야 원, 투, 쓰리 박지야 니가 마지막이야 안내 아, 안돼 난 집에 갈 거야 자, 이제 엄청나게 큰 포브라를 분리치러 가자 알겠지?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절똥이다 오우 내가 잤다 니킥, 우리가 해냈어 버거 대쉬 여기에 이렇게 햄버거를 놓고 이제 출발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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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얍 하트일 버거 대쉬는 정말 맛있고 멋져요 그치? 여기에다가 이렇게 자동차를 넣고 뭐야? 엄청나게 큰 고릴라다 와우와 우와 얍, 우리가 물리쳤다 다음 타운 아이스크림 밀크타운이야 이렇게 올라가면 이거 봐봐 자, 뭐가 가장 맘에 드나요? 버거 대쉬 다음 타운 아이스크림 밀크타운이야?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건 변기가 달린 자동차예요 소방서예요 자, 여기선 뭐랄지 보세요 자동차를 여기에 두고 이 문을 열어주면 자동차가 이쪽으로 들어가요 오호 정말 멋진 트랙이에요 안 그래요? 이것 좀 보세요 예, 우리가 하트 시티를 구했어요 하이파우 그래, 좋았어 우리가 해냈어 야야야 영상 제작 지원을 도와주신 하트의 사회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